2주만에 인터쿠로 왔습니다 아 공연하는구나 오늘은 연주도 하고 너무너무 좋네요 와인은 저사친으로 시켰습니다 저번에 먹었던 관자 그대로 시켰습니다 역시 관자는 언제봐도 너무너무 맛있어서 사람 기분좋게 해주네요 여기는 진짜 맛깔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었으면 좋네요 내 삶은 어디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저번에 먹었던 대로 뺐거라 이 영상은 뭐지? 저번에 먹었던 영상은 성교가 이쁜게 해주면 이 날은 운이 컨디션에 좀 안좋았습니다 이 날은 운이 컨디션에 좀 안좋았습니다 방어 크루도 한 방치 크루도 나왔습니다 크루도가 이탈리아식 회에요 한국은 방어 두꺼기 썰어먹는데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얇게 썰어져 나왔는데 보기 좋네요 플레이틴도 예쁘고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이 사슬 녹았습니다 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 집은 또 플레이팅도 수준급입니다 먹기가 아까울 지경이에요 내 피아노바 갔었는데 미국에 드라이브가 진짜 많이 갔는데 A5 왁유스십니다 역시 A5답게 3피스에 38불 그래도 A5왁유 충분히 이 정도 값어치 하죠 오히려 이 정도면 싸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3피스 38불이면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이 정도면 다 마시고 그래도 생맥주도 시켰습니다 시원하게 그냥 음식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복부공행 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 생이라서 옆에서 같이 같이 축하해요 같이 축하해요 둘이 와서 음식 4개씩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집에 갑니다 인터크루 영상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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